곡을 바로 받아봐요. 현주하고 지석삼 씨. 나 재우기 힘들 텐데. 나 못 자. 언니 진짜 불면증이에요. 나 진짜 불면증. 나 진짜 불면증이에요. 몇 시간 잤어요? 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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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직접 여기에 맞춤으로 수면 음악을 유도해 주신다니까. 한번 좀 해볼까요? 잠이 올까, 이런 와중에. 지금 쓰시는 거예요? 지금 쓰시는 거죠. 일단 제시님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죠. 좋다. 직업. 저는 엔튜프너러. 제시 선수야? 어? 뭐라고요? 못 알아듣었어요. 왜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봐. 엔튜프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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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습니다. 아니 왜 엔튜프너를 모르지? 엔튜프너러가 왜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 우리말로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만두 엔터테인더. 만두 엔터테인더. 버클리 나오셨다면요? 네. 4년 공부했습니다. 이 정도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만 알아야지. 이 정도만 알아야지. 본인의 성격을 좀 얘기해 주세요. 왜요? 어떤 성격인지. 내 성격? 협조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못해서 X 했다. 싸우지 못해서 환상하는 하루를 보라고. 좀 가만히 있겠어. 왜 그래요? 진짜 우리 오빠 왜 몰랐어? 싫은 사람 없으면 승진 못한다. 싫은데 좋아하는 치를 못 낸다. 그런 성격입니다. 맞어. 맞잖아. 싫은 사람 앞에서 웃지 못한다. 성격이 좀 그런 듯해 보이지만 속은 또 굉장히 여리. 여려요. 그런 성격. 약간 외곽 레유 스타일. 그렇죠. 맞습니다. 한번 그러면 음악이 바로 나오는. 한번 만들어볼게요.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진짜? 한번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렌다. 템포를. 약간 좀 외유내강 스타일의. 4분의 3박자고. 4분의 3박자고. 언니 겉바속촉이. 한 번 틀어봐주세요. 한 번 틀어봐주세요. 와. 둘 셋. 하는 건 saints. 주민 청장차고. 좋다, 근데. 되게 편안해지는데요? 졸려야 벌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게 더 듣고 싶긴 하다. 마음이 편안해지긴 한다. 지금 그런 건 있네. 마음이 확실히 편해져. 저기에서 곡이 따로 진행도 돼요. 따라라라라 이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수면 음악의 가장 핵심이 반복적인 패턴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음악을 듣는 목적이 아니라 재워야 되는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틀어놓고 공간의 어떤 앰비언스적인 효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들릴락 말락하게 듣거든요. 나도 모르게. 볼륨을. 나도 모르게. 틀어놓으라고. 또 저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작 같기도 하고. 진짜 연구를 하고 계신 분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바다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ASMR 하나를 추가를 하면 조금 이게 또 효과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이 소리는. 그러면 여기다 물소리 넣을 수 있어요? 물소리? 제가 몇 가지 샘플을 들려드릴 테니까 셀렉을 해주시면. 그거를 제가 믹스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운드 한번. 이 물을 무식해. 무식해. 아 그래 이거 아니야? 그냥 팍팍팍팍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잘했어. 갈맹이 떠다니. 엄청하다. 아니 아니야 저 새들 싫어. 보셨죠? 좀 까탈스럽습니다. 재우기 힘드실 거예요. 다음 걸로 다음 걸로 해주세요. 재우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좋다. 이거 약간 초쌍 맞는데. 이거 약간 초쌍 맞는데. 이거 약간 온졸하다. 샤넛 더 있죠. 그러니까요. 워터는 세 개. 일단 이렇게 세 개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아니 그게 되게 기본적인데. 준비가 안 된 게 많으시네. 셀렉이 너무 작으신 거 아니에요? 너무 가짓수가 적은 게 아닌가. 원래는 엄청 많은데. 지금 다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세 번째. 세 번째 걸로. 신은 물이 제일 좋아요. 졸려. 졸리지? 저는 졸리면 저한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음악 듣다가. 약간 졸리실 수 있어요. 약간 졸리실 수 있어요.